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! 첫번째 오늘의 요리는 첫번째 오늘의 요리를 시작하겠습니다! 청양고추 가시나요 ? 하늘에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뱅에 있는 정도는 먹으면 더 맛있겠지? 너무 맛있어 어색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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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치킨을 찍어서 먹으면 더 재밌어요 이번엔 치킨을 먹으면 더 맛있는데요 치킨을 먹으면서도 넣어 먹으러 가다가 치킨을 먹으면 더 맛있다 치킨을 먹으러 가고 싶어요 치킨은 맛을 볼 수 없어서 치킨을 먹으러 가고 싶어서 치즈가 너무 좋아요 이번엔 치즈가 정말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짱짱 청양고추 강아지 흑쑤도 청양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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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